다같이 북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느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심령이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걸음마다 말씀 따라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이오 언약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9월 3일로 어느새 9월로 접어든 가운데 점점 감소 추세에는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진행되어 있고 그해 역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작했던 지난 3월과 5월 그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든 지내보자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보자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된 이 상황에서는 그냥 괜찮다 또 한 번 견뎌보자 버텨보자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마치 우리에게 남은 힘이 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강남 말씀을 통해 안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너희는 모든 것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만 하더라도 이 사회적 거리둥이 2.5단계에 들어서면서 학원이나 교습소,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앉아서 그 매장에 앉아서 공부했던 것도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 상황이 진짜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사연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 지인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도 격리당했던 한 나병 환자의 모습 자기가 가장 아끼는 하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게 되어서 어디에다가도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 슬픔과 아픔과 막막함을 느껴야 했던 그 한 백부장 난생 처음 맞이하는 그 강도의 바람과 풍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실패하고 이내 한계를 맞이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한 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2천 마리나 들어가 있어서 그들이 들어가 있어서 내 의제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녀야만 했던 가다라 지방의 그 두 사람 너무나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던 중풍병자와 그의 세 사람들 그런데 이들 모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치유와 회복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며 말씀만으로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말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또 깨달아 알아가고 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행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굳게 붙잡고 해답이 없는 세상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랑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인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입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같이는 이 본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어두워진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지암에 이르고 그 무지암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신을 방탄과 탐욕에 내맡기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것도 죄요 생각하는 것도 죄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부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지식이 아니고 또 성도가 오히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며 살아가면서 신앙을 그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행하며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원래 창조된 큰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뒤바꿔 놓는 능력의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는 한 신문기사를 보면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천주교인, 불교인보다 개신교인 향한 부정 이미지 강해 모케 데이터 연구소라는 한 기관에서 지난 6월에 전국 만 20세에서 50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에게는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윤리적인 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한 반면에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각종 출문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던 마당에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것이 이 상황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와 세상 앞에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치 세례요한처럼, 마치 엘리야처럼, 마치 예레미야처럼 마치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살아도 괜찮을 텐데, 어쩌면 나을 수도 있는데 어느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유일하다는 말은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99.99, 99.999%도 아니고 100%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세상의 다른 지식, 세상의 다른 가치관, 세상의 다른 기준이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본질적인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사망과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자이십니다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합당하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일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며 건지실 수 있고 그 모든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신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그동안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 것을 지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성화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에 관하여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낡은 옷 또 입었던 옷을 계속 입지 않고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옛 체질에 매어있던 것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벗어버린 옷을 다시 꺼내서 입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죽었던 것을 벗어버렸던 것을 다시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제 딸아이에게 읽어줬던 동화책 가운데 한 장면이 어느 한 남매가 엄마가 사준 새 옷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다가 엄마가 이제 벗어야지 하면 벗었다가 잠시 벗은 척하고 다시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그렇게 계속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서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나서 친구들이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간지럽고 또 아프게 되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음받았고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말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까? 어떻게 새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재현해 내셨습니다 즉 새 사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이며 새 사람을 입는 그 키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이제 비록 내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안악 사람들과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헤브론 산지가 있더라도 여왁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갈레베 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좌고 우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랩런트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며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과연 누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의소서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야마 너희 속설함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의지와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우리의 모든 심령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좌소를 다른 데 주고 다른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어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것이며 단순히 그 감사와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고 의와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자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본문 이후에 25절부터 32절까지 그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절대 치유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새 사람을 입는 삶의 결국은 생명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가운데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 없음을 붙잡고 참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해답을 제시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인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럼 다같이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심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절대 작품을 만드는 썸민 인생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영적 중품병자들을 향해 참된 치유와 회복의 해답을 제시하는 절대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이분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이들을 하실 텐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랩런트와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배운 자답게 새 사람을 이분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인도하여 주 없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에레멘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 없어서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 없어서 감사드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